지난달은 건너뛰었고 이번달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 그리고 호기심으로 추스려낸 2019년 5월의 신작게임리스트 디몽크의 게임세븐 시작합니다. 세계가 좀비로 뒤덮였다. 흔하디흔한 좀비 아포칼립스 소재입니다만 수천마리의 좀비들이 방벽을 기어오르는 연출은 절대 흔히 구경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월드워크 제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으로도 출시됐습니다. 물론 브래드 피트는 나오지 않고요. 어? 이거 4월달에 출시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단지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 국내 정식 출시일이 5월 1일이었고 지난달에 소개하지 않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절대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최대 4인 협동이 가능한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오래전 터틀락 스튜디오의 래프트4데드를 생각나게 하는데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아 결과물은 저도 모릅니다. 이미 즐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0명 이상의 캐릭터들 6종류의 캐릭터 클래스를 지원한다는 점은 래포대 시리즈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작처럼 떼거지로 몰려드는 좀비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전의 좀비 게임들과 가장 큰 차별화라 볼 수 있죠. 데드라이징도 있는데 그건 손절하겠습니다. 오히려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 게임인 데이즈곤을 떠올리게 하는데 몰려드는 좀비 떼거지를 친구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은 인싸 게이머라면 도전해볼만 하겠습니다만 아싸라면 그냥 데이즈곤을 플레이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즈곤은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 같아 보일 뿐이지. 때는 15세기. 바야흐로 대항의 시대. 지구는 평평하다는 헛소리를 그대로 믿는 세상. 자신만의 세계 지도를 만든다는 독특한 컨셉. 네오 아틀라스 1469가 두번째 소개할 게임입니다. 안개로 뒤덮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지도를 만든다는 것. 단지 어둠을 밝히는 게임이라면 딱히 흥미롭지 않겠죠. 대항의 시대에 걸맞게 선단을 고용하고 무역을 통해 자금을 비축하고 선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게임 방식. 비주얼은 오래전에 코에이 대항의 시대 시리즈가 생각나지만 어쨌든 궁극의 목표는 세계 지도 완성입니다. 목표가 좀 다르죠. 이 녀석이 더 단순합니다. 탐험에 나가 돌아온 제독들의 의견들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런 단순한 선택에 따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 지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도 하네요. 요즘 나오는 비슷비슷한 게임에 지쳤거나 레트로 감성 터지는 게임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 플레이에 봄직한 게임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지만 게임에서만큼은 세계 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80%의 인류가 사라졌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법자들이 판치는 디스토피아. 최악이란 최악은 죄다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아있는 인간들은 제정신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2011년도에 출시됐던 이드소프트웨어의 1인칭 슈팅게임 레이지 이야기입니다. 그 후속작 레이지2가 출시됩니다. 전작과 비슷합니다. 하이퍼 슈팅 게임답게 재빠른 이동과 시원시원한 액션은 고스란히 계승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180도로 뒤바뀌었죠. 어두침침하고 탁하기만 했던 특유의 게임 색깔은 형형색색 이쁘장하게 포장됐고 진짜 또라이들이 뭔지 제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파크라인 뉴던이 생각나지만 전투 스타일과 속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치 둠과 같죠. 뭐 이드소프트웨어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픈월드를 표방했지만 일반적인 반풍월드보다 제약이 많았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엔 완전한 오픈월드로 바뀌었습니다. 저스트커즈, 매드맥스를 개발했던 아발란체 스튜디오가 주력으로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드넓은 땅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곳 중 하나죠. 물론 이드소프트웨어가 돕긴 했습니다. 코드를 아발란체가 다 짰을 뿐이죠. 게임 출시는 14일, 아주 특별한 날에 출시됩니다. 무슨 날이게요? 제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굳이 얘네들을 차에 태워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나름 꾸준히 태우고 있습니다. 네번째 게임은 팀 소닉 레이싱입니다. 타이틀처럼 각 클래스별 3명의 팀을 구성해 펼치는 최초의 팀 액션이 특징입니다.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총 15명으로 등장인원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지만 소닉 시리즈를 전부 즐겨온 유저가 아닌 이상 사실 소닉, 테일즈, 너클즈, 닥터, 에그맨 말고 누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싱글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고 20여개의 코스와 서바이벌 레이스, 링 챌린지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소닉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고민 없이 구입해봄직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마리오 카트를 한 판 더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겠네요. 얘네들은 그냥 발로 뛰는 게 더 빠르다니까? 매번 혼자 쫓기고, 숨고, 도망다니고 이제 좀 지겹죠? 그리고 무섭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옵저베이션. 배경은 우주, 장소는 불미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주정거장. 플레이어는 이 우주정거장에 홀로 남은 생존자. 아, 이러면 벌써 뻔하죠. 농담입니다. 플레이어는 우주정거장의 시스템, 즉 AI가 되어 플레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존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살다살다 AI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니. 절대 흔치 않은 아이디어죠. 하지만 생존자는 진짜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홀로 남은 엠마 피셔박사를 위해 각종 도구와 카메라를 활용해 여러 퍼즐을 풀어내야만 하죠. 그녀가 어떤 사건에 휩쓸리게 된건지 그리고 승무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호러게임에 취약한 제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공포는 저보다 저 여자가 다 느낄테니까요. 참신하네요. 약 13년만에 정식 넘버링을 붙이고 돌아오는 킹덤 하츠3가 드디어 5월 23일 국내 정식 출시됩니다. 시리즈 최초의 한글판으로 말이죠. 스퀘어 애닉스와 디즈니 합작으로 제작된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동심이 부족한 어른이들은 겉만 보고 돌아오든 말든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전세계 총 2500만장 이상을 팔아치운 인기 게임 시리즈라는 겁니다. 몇 번을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은근히 사람 지치기에요. 어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기반의 세계관과 함께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경, 캐릭터들 간의 연계기와 호쾌한 액션, 다양한 비닛게임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다음 작품은 20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주변에 킹덤 하츠 팬보이들이 있다면 꼭 끌어안아주세요. 충분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려요. 매번 새롭게, 매번 다르게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대규모 전투가 특징인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의 전략 시뮬레이션 토탈워 시리즈가 이번엔 서기 190년 중국 삼국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쓰리킹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삼국. 최근 공개된 스트리밍 영상들을 토대로 요약하자면 유닛들의 모션, 전투와 내정 시스템, 게임 인터페이스는 보다 개선됐고 실제 역사 기반 정사 모드와 그렇지 않은 연이 모드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삼국지 마냐라면 희번뜩할 내용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걸 말하지 않았는데요. 시리즈 최초로 한글 음성 더빙까지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토탈워 시리즈를 사랑했던 유저라면 삼국지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둘이 모두 갖춰졌으니 5월에 갓겜 확정입니다. 둘 다 싫다면 적어도 하나는 좋아하려 노력해보세요. 살아가는데 도움은 좀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게임 7개는 이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당연히 더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엄선해봤습니다. 시리즈물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막상 즐기고 빠지게 되면 관련된 자료들을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당장 겉만 보고 프리패스를 외치지 마시고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 정도는 입문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토탈워 시리즈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한번 제대로 파볼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이상 디몽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영상 업데이트를 위해 태그5 게임7 편집자분을 모집했습니다. 아직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해당 컨텐츠들의 편집은 전부 넘길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온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